넷플릭스 솔로지옥에서 이관희가 이 펑키한 안경을 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연애,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해결해주는 안경이라고요? Come on, really? I know, it sounds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sci-fi movie, but trust me, these aren't just any ordinary spec. 안녕하세요, 데리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이관희는 혈역으로 코트 위 실력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솔로지옥의 연애를 통해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관희 선수의 매력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그의 빨간색과 노란색 안경이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안경들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애정과 사랑을 키우는 비밀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왜 이 안경이 프로선수들이 선호하는 단순한 트렌드 그 이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설렘과요, 그리고 긍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2015년 한 연구에 따르면 로맨틱한 유대감이 시작할 때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싱글에 비해서 새로운 연인들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커플을 보면 기상, 기상 30분 후, 치침 전 하루 전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낮고요, 그 변화도 싱글만큼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누어 처음 30분에서 45분 동안 코르티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 CAR 또한 싱글에 비해 연애를 시작한 커플에게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생물 연구들의 연애와 그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적 행동은요, 첫 번째, 사회적 호혜성, 두 번째는 목표지향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세 번째,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헌신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을수록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낮은 스트레스 반응은요,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애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애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은 상태가 초기 연애에 아주 긍정적으로 착용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미래 걱정이며 잘 자고 일어난 데도 피곤하고, 의욕조차 없으며 짜증투성이라면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일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 지옥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 지옥의 지옥도처럼 낯선 장소, 음식같이도 않은 음식, 낯선 잠자리, 낯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실제로 새로운 연애의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피곤함을 느끼거나 일상의 짜증과 씨름하고 있다면 연애에 적합한 마음가짐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관희 선수가 착용한 우리의 영웅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짜잔! 등장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요, 단순한 안경이 아니라 성가신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 안경은요, 쓰기만 해도요, PC나 스마트폰 화면과 그리고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유행한 청색광을 차단하여 균형 잡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수치를 유지함으로써 연애뿐만 아니라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관희 선수가 솔로 지옥에서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위너의 전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관희 선수가 쓴 안경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요, 바로 우리 신체 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감소시켜줄 수 있습니다. 인공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될수록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준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블루라이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블루라이트를 막아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견입니다. 이게 무슨 잡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 관리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만 초점을 맞춰서, 명상, 호흡, 운동 등을 통해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가하는 신체 물리적 스트레스와, 인공 블루라이트, 미세먼지,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강용식품을 먹는 것, 그리고 최근에 증가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나노플라스틱이 잔뜩 들어간 물을 먹어서, 영양대사적으로 화학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공복운동을 하고, 명상하고, 내 기분과 스트레스를 잘 조절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무례한 사람들의 열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업무처의 사람, 그리고 일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요,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나요? 이건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이 전체의 스트레스 총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한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줄이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하다라고 해서, 마구 먹게 되는 과일을 포함한 간식도 줄이며, 위험한 단백질을 먹지 않고, 야식을 먹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은요, 현대화가 되면서, 스스로 피할 수 없었던 인공빛을 제한시키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전체 농도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면,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심체의 면역력 저함인 염증 반응 증가, 복부 지방 증가, 고혈당증 및 혈당 불균형, 고혈압, 골밀도 감소, 근육 조직의 감소, 인지능력, 기억력자, 갑상선 기능 억제 등과 같은 증상들은 물론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만성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건강의 회복 탄력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서,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 안경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에 착용하기 좋은 이 빨간색 안경은요, 청색광과 그리고 녹색광 모두를 100% 차단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이 노란색 안경은 낮에 사용하기에 좀 더 이상적입니다. 선글라스의 어두운 색조 없이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희 선수는 왜 솔로 지옥 연애 프로그램에서요, 이 두 가지 안경을 모두 착용했을까요? 스타일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고독한 지옥도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희 선수를 비롯한 많은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선수들, 감독님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요, 이관희 선수가 착용하고 나온 빨간색 노란색 안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아세요? 이 영상 마지막에 특별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한번 사용해보시면, 이 제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해질 겁니다. 빨간색 안경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일까요? 솔로 지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국도는 서로 커플이 성사되야만 갈 수 있는 호텔 리조트인데요. 마치 천국 같은 안락함과 온갖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명, 핸드폰 등의 수많은 인공 빛으로 둘러싸여 있죠. 낮의 청색광에 비해서 밤의 인공의 청색광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빛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해가 뜬 낮과, 그리고 해가 진 밤과 같이, 해에 의해서 조절되게 만들어졌지, 밤에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라고 만들어진, 이런 인공 빛을 예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저녁 내내 눈부신 노트북과 휴대폰 앞에 앉아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을 풀기가 훨씬 더 어렵고, 잠에 들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청색광이 노출되면 될수록, 낮과 밤에 따라 바뀌는 24시간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밤낮이 바뀌거나 대상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빨간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투명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 다르게, 블루라이트의 전체 범위를 차단하여 실질적인 눈보호를 하는 안경이고, 블루라이트, 그리고 그린라이트까지 100% 차단하는 특수 수면 안경인데, 밤에 착용 시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몸에 잠을 자야 하는 신호를 더 보내서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해가 진후부터 사용하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 두세 시간 전에만 사용한다면요, 내가 굳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아주 간편한 건강 관리법인 것이죠. 빨간색 안경은 이해가 되지만, 이관희 선수는 왜 빨간색 외유되어 이렇게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기도 한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에 포함된 빨, 주, 노, 초, 바남보, 무지개색 가시광선 중 하나인 청색광이 노출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햇빛에 포함된 청색광, 블루라이트는요, 오전에 적절한 양을 받게 되면 주의력, 기억력, 감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을 보면 아침 코르티졸 수치가 50%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면역기능과 각성도를 높이고, 14시간, 16시간 후에 저녁에 쉽게 잠들도록 마치 타이머를 설정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신을 맑게 하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서 각성 상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자연 카페인 같은 거죠. 그러나 낮에도 사무실이나 가게 안에만 머물러서 실내 LED조명, 지하철 조명, TV, 포스기,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볼수록 인공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LED광은 LED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블루라이트가 많은 편이고, 단파장 블루라이트 주파수 스펙트럼이 자연의 햇빛 과시광선에 비해서 아주 뾰족하게 수사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LED의 블루라이트 스펙트럼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햇빛의 가시광선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인공조명은 블루라이트만이 뾰족하게 더 쏟아있어서 블루라이트의 노출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 아침에 해를 쬐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오전에서 늦어도 오후 2시까지 정도는 자연스러운 햇빛의 청색광에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체대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오후 2시 넘어서도 인공청색광에 노출되는 것은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새벽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체질적인 피크를 이루고 그 후부터는 오후 내내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연구 논문에서는 하루 종일 LED의 아주 밝은 하얀색빛, 광량인 희미한 빛, 적색광, 청색광 등 여러 빛에 랜덤으로 노출된 후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실험했는데, 밝은 빛이라 청색광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에서 저녁까지도 너무 많은 인공빛에 노출되면, 다음 나라 아침까지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실내에서 인공빛 아래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후에는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계속 쓰는 것이 좋다는 말인데요. 야외에서 선글라스 대신에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도 될까요? 여기에 답변을 하려면 햇빛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보통 자외선으로 불리는 햇빛의 UVA와 그리고 UVB는 자외선으로 눈에 해로운 빛입니다. 이들은 파장이 짧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높아서 피부나 눈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반면 블루라이트는 빨주노초파남부 무지개색, 과시광선의 일부로 파장이 더 길고 에너지는 낮습니다. 비록 블루라이트가 UVA나 UVB 자외선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오후에서 저녁까지 장시간 노출되면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노란색은 UVA, UVB 자외선은 물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위험한 청색광, 블루라이트 모드를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양으로 장시간 노출되면 안 좋은 이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썬글라스 대신에 낮, 특히 해가 엄청 강한 2시 이후에서도 좋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경을 맞출 때 블루라이트 차단 옵션으로 넣는 투명의 블루라이트 안경은요, 제가 이미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루라이트를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안경은요, 블루라이트의 가장 유해한 범위를 포함한 청색광을 완벽히 차단하여 실질적인 눈보호 효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블루라이트가 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노란색 안경은요, 블루라이트의 가장 유해한 청색광을 차단하여서 낮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선글라스 대용으로, 그리고 밤에도 이를 착용하면 눈에 해로운 청색광, 블루라이트 차단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아주 다양하고 많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면서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뭐 미적으로는요, 디자인이 좋고 너무 싼 티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렌즈더라고요. 카메라 렌즈도 겉으로 보기엔 다 그냥저냥 하지만 렌즈 자체에 따라서 오리지널과 그리고 떨파리 제품의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루시드 아이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려면 보이는 것은요,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블루라이트 안경은요, 제가 써본 대다수의 저가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는 써보면요, 정말 달라요. 특히 LED TV나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신기하게도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렌즈들은 멜라토닌 색소를 직접 주입해서, 비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밖을 보았을 때 그 선명도 자체가 정말 아주 달라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더 애용하는 것 같고요. 저도 최종적으로 안착한 안경이 루시드아이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만약 저처럼요, 이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시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요,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다른 분들도 그 댓글을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관희 선수가 솔로족에서 직접 착용하고 나온 루시드아이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제 채널명을 모티브로 해서 성인용 데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만들어서 할인 혜택을 주셨어요. 제가 써보니 일단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태가 좀 더 가볍습니다. 더 가볍고 견고하다는 이 태는요, 100% 아세테이트만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선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안경을 쓰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클립온 제품도 있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소량 한정 판매였어요. 꼭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구매 방법은 설명글에 더보기나 그리고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시라면요, 웹사이트의 채팅란에 문의를 주시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노란색 혹은 빨간색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일단 노란색 안경을 추천드려요.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요, 낮은 물론 밤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요, 빨주노초파남부 무지개색 과시광선 중 파란색과 녹색을 차단하는 빨간색에 비해서는 파란색만 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로울 수 있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완벽히 차단하기 때문에 노란색 안경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년의 정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밤에 특별히 이 빨간색 안경을 쓰시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노란색보다 좀 더 진해서 낮에 사무실에서 이 안경을 끼고 작업을 하시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노란색은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집에 놔두고 다니거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의 여러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만연한 시대에 스트레스의 총량을 줄이는 노력으로써 블루라이트 차단은요, 해볼 만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서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과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계속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도 주위에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감정, 기분의 중요한 조절 요소입니다. 전 임상 및 임상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빛 노출은요, 우울증이나 그리고 우울증과 유사한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실험이긴 하지만, 인공 블루라이트 조명은요, 스트레스에 인한 공격성, 불안과 유사한 표현력 감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래도 블루라이트 차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란색 렌즈를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차차이가 더 많이 나는 지역을 여행할 때 사용하면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외로 놀러가시면 선글라스를 쓰시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출퇴근하면서 혹은 낮에 돌아다니시면서 선글라스를 끼시는 분들을 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건 외국과 좀 다른 현상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빛이 눈부신 건 동일할 텐데요. 선글라스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긴 하지만,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햇빛이 밝아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이 부신 날에는 빛의 조도를 낮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지만, 아주 눈이 부시지 않는 날에는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아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제 말을 믿고 그리고 안 믿고는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저도 블루라이트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꽤 오래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고 나서는 수면,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상쾌하고 필요가 없는, 심지어는 식욕 조절을 하는 데까지 여러 영향을 주는 걸 보고요. 그때부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대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은요, 좋은 만큼 공유해야 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머뭇거리시는 많은 분들에게요, 이 기회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한번 사용해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저희 정부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그리고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